XSFM입니다. I, D, W, K 부지런히 팩트 체크해봅시다. 2021년 7월 둘째 주의 헬마우스 포너입니다. 제일 나쁜 건 저 따위로 엄풀하면 이긴다라는 설례를 보여준다는 게 제일 나쁩니다. 보수든 진보든 화가 나고 핀트 나가고 속 좁아지면 조선일보의 공격 방식을 곧짜리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나쁩니다. 조선일보가 지고 패망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논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헬마우스 포너는요. 유려한 기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치복 콕김치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오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오모 비오틴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크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크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크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크린의 노하우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크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크린 헤어로스 샴푸 빅크린 리뉴얼 라인업이 완성됐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두피 고민 해결 4종 출시 기념으로 2주만 만나볼 수 있는 35% 할인 특가 이벤트가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의 홍보의 특징이 있죠 이미 시작된 뒤에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눈치 빠른 분들은 미리 체크하십니다 기간은 7월 14일까지고요 지난주에 탈모 패키지 언급을 해드렸었죠 맥주 휴머와 함께 할인을 하는 그럼요 현재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판매 중이고요 그때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두피 고민 해결 빅크린의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발의 문제는 두피에서 온다 그렇대요 어디든 카바 가능한 두피 케어 샴푸 빅크린의 오랜 노하우로 기존 제품을 좀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미리 줘도 좋아요 왜 4가지냐 민감 두피 샴푸, 탈모 샴푸, 지성용, 건성용 등등 4가지 라인업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망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연구진이 이 정도는 갈라줘야 왜냐하면 사람의 두피는 다양하니까요 제가 가끔 정신을 차려야 될 때 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잡아당기는 그렇죠 저는 그거 하면 두통에 시달려요 근데 그거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대요 두피의 차이구나 그런 게 있나봐요 상세 페이지를 정독해보시면은 어떤 두피인지 또 어떤 두피에 어떤 샴푸가 어울리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펴보시고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샴푸가 똑 떨어져가지고 샴푸를 좀 더 샀는데 트리트먼트하고 샀더니 뜬금없이 비닐봉다리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실수로 넣었나?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빅크린인데 비닐봉다리를 넣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제 자연환경은 포기했나? 그러니까요 빅크린 제품을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상한 비닐봉다리를 하나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뭐냐? 누구 선물 줄 때 쓰라는 거냐? 약간 이상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선물 주기에는 그냥 비닐봉다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빅크린은 비닐봉다리 안 쓴다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네 빅크린이 준비한 플로깅백입니다 플로깅? 아 플로깅백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데너 폴카업? 플로카업? 플로카업? 모르겠어요 네 과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합니다 굳이 이걸 스웨덴어와 영어를 합성하다니 저는 어릴 때는 조깅이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아침조회 뛸깅 유명하죠 네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하나씩 주우면 뭐 칼로리 소모도 더 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일종의 운동입니다 근데 그러느라고 비닐을 쓰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비닐처럼 보여도 생분해성 봉투로 스스로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물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닝할 때 페이스가 중요하신 분들은 올 때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우시면은 항상 달리는 그 코스도 더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또 쓰레기 줍는 사람이 눈앞에 있잖아요 못 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럼요 눈치 보여서 네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빅그린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자연 환경도 함께 지키길 바랍니다 특히 구매는 액세서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플로깅백은 그냥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빅그린이 전해드리는 네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21년 7월에 헬마우스 코너는 또 있습니다 할 말이 뭐 언젠 적었겠습니까만은 이것 때문에 특히 다 할 말이 좀 많아졌어요 자 헬마우스님이 다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원래 이거 다룰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조선일보가 끼어들어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벌써 늘어났죠 원래는 다른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이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헬마우스님이라서 멘탈이 버틴 거지 다른 사람에서는 화병 나 죽었겠네요 그럼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헬마우스 채널의 마지막 영상 하나 따로 찍을까 한 번에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되게 억울한 게 조선일보는 계속 기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그 내용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한 사람이 그거는 이제 자기를 구명하자고 그러니까요 지상파 전파를 제가 사유화하는 거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PD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데 계속 너 변명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방송하다 보면 바로 느낌으로 와요 양심에 찔려요 내가 날 구명하려고 자꾸 분량을 쓰는 건 대중한테 잘못하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자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첫 방송이 뭔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원에서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걸 계속 해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헬마우스의 억울함과는 반대로 이 카페 사장님이 나온 기사는 지금 넘겨도 넘겨도 계속 오겠습니다 20건이 넘습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 조선일보에서 검색해봤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조선일보에 뻔뻔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걸 이어가 보죠 조선일보는 이 카페 사장 배 모 씨의 신상을 너무 여러 번 깎고 좌표를 찍은 건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저널리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방송 사유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방송을 거듭할수록 내 첫 방송이 문제가 있었다는 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처음에 보도를 잘못했어요 지적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저희를 공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거기다 더 치우면 계속 기사를 내고 그러면 처음에 보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계속 변명을 덧붙여야 되는 거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조선일별로 그냥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1등 언론사가 이러면요 이게 왜 안타깝고 계속 다뤄져야 계속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론사의 태도를 본받게 됩니다 결국 더 비열한 쪽이 이긴다 라는 교훈 밖에 안 돼요 어제 방송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가자면 처음에 저는 조선일보 너희 뭐하냐 어디서 밑장빼기냐 프레임질 하려면 작작 좀 해라 라고 비판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야 헬머스가 가만히 있는 카페 사장님 때린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고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 조국이 또 또 또 마녀 사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네 물론 그 카페에 전화하는 분들 욕설하는 분들 폭언하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민주정 하에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거 이제 당연히 민주정에서 이제 인식 공격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요 기본 합의니까 네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이걸 조장했느냐 좌표 찍고 사람들 보고 공격하려고 했느냐 그건 어제 확인하셨군요 심지어 배모 씨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방송에서 잡혀 있었던 건 아닌데 조선일보를 비판했을 뿐인데 약사판 짓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배모 씨 이름을 걸고 배모 선생님 이름을 걸고 기사를 20여 건 가까이로 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배모 카페 사장님이 조선일보가 전혀 안 밉다면 그는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니까요 제가 그 뒤로 그분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원하는 건 그분이 순교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 롤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나 보네요 본인이 어떤 순교한 탄압받는 사람의 롤을 받아들이기로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 말씀을 뒤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그분을 순교자로 만들면 지들이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한테 하고 싶은 말 그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했었던 그 얘기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네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신문이 거짓말을 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가 그동안 2000년대 초반에 유주민 작가가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한 이후로 강준만 선생님이 그 책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 조선일보의 프레임질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해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미디어비평을 해놨는데 당해볼 때 느낌은 달라요 와 근데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하는 것까지 그렇다 쳐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 매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사람들이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거짓말을 사실 보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이게 이제 최초의 조선일보가 내왔었던 문제의 마녀사냥 보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한테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이 운영을 중단한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호도하는 거짓 프레임을 만드십니다 이런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제가 이 기사를 읽은 다음에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광주카페 사장님 관련된 프레이밍은 헬마우스를 동원해서 조국을 깐 것도 있지만 조국을 동원해서 헬마우스를 깐 것도 있구나 헬마우스에 꽤 주목했구나라는 걸요 제목이요 광주 사장님의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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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거죠 네 직접 인용이죠 근데 극우라고 안 왔었잖아요 극우라는 단어가 방송에 안 나옵니다 대한 우파적 활동을 하는 단체 뭐 이런 얘기 정도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극자 하나 우자 하나 찾아내야 돼 이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이거 어떻게 제목에다 거짓말을 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겠다 광주 사장님의 극우 그 친녀 유튜버 채널 또 친녀래 앞에 극자 붙인 거는 이제 버릇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친녀 유튜버 있죠 그 친녀 유튜버 채널 문 닫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소제목은 이래요 친녀 유튜버 친녀 유튜버 채널 헬마우스 운영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광주 사장님한테 극우라고 했던 그 친녀 유튜버 채널이 문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해가지고 문제시 되자 도망간다 도망간다 사실을 호도하던 놈들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씨발 네 아 그래서 역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기상당하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와 이거는 윤세민이 한 얘기가 많네요 이게 참 웬만해야 이게 버티지 아 개빡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빡친 게 뭐냐면 왜냐면 저희가 문을 닫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이제 한 1시간 정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그 저간의 사정과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유튜브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곳들 다른 채널들에서의 활동으로 이제 반경을 넓혀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고여있던 윤서인과 뭐 억튜브와 뭐 성재준 이런 애들한테 가있던 그 에너지가 지금은 메이저 그것도 제1야당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으로 중심이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 걔네들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실효적인 의미를 갖기 힘든 상황이 됐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머스 코너를 통해서도 그 저기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작년 초부터 작년 총선 이후에 이 친구들의 대체적인 영향력이 상실돼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어떤 채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그 자체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하는 거가 될까 봐 뭐 저희 이제 하시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이템을 찾다 찾자 없을 때는 우리가 이미 공론장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들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에 쌓여서 그 결과로 지난 연말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고민한 결과로 내놨다라는 설명을 한 시간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전체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한 2000여 분 정도 들어와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망 채널의 cp 하시피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장문에 왜 운영을 중단하는지에 대해서 게시를 했는데 다른 거 다 이제 빼고 그 친여 유튜버 채널 문 닫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닫아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아무 상관이 없는 두 개예요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제가 김종대 시선집중에 비컷 뉴스를 담당한 건 6개월이 됐고 그동안에 많은 아이템을 다루다가 하필 6월에 조선일보 아이템을 다뤘어요 근데 제가 조선일보 아이템을 처음 다뤘냐 맨날 다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조선일보 다루거든요 거기 이제 미디어 비평하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조선일보 다루는데 하필 그 사건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맞물려서 그래서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개인활동이고 유튜브 채널하고도 상관이 없는 개인활동이고 우연히 터진 두 개의 사건이 시기상 맞물렸을 뿐인데 당연히 그거를 알아서 해석해줄 이유는 없겠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근데 유튜브가 쟤 쫄아서 갔다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완전 프레임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건수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봐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쫄아서 간 거죠 그냥 쫄아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억울하냐면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게 유피디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잖아요 제가 1년 9개월을 활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직업이 유튜버로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방송활동도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막말로 13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은 그 자체로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간단치 않은 재산이고 왜냐하면 쌓여있는 아카이빙은 또 조회수가 계속 나오고 그럼요 그리고 이 자체로 굉장히 큰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얹어서 뭐 어쨌든 꾸역꾸역 운영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구조조정을 할지라도 그 방향이 보통이라면 그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공익적 목적을 띄고 활동을 시작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도 거기에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됐었던 건데 그걸 떼버리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때 하루 이틀 고민해가지고 됐겠습니까 적어도 6개월에 걸친 팀 내부에서의 고민과 토의가 있었던 건데 초선이 지네들은 이동훈이나 이런 사람들 논설위원 하다가 윤석열을 만나보고 바로 캠프 가죠 바로 캠프 가잖아요 이야 그렇게 가벼워요 사람이 KBS 이번에 윤석열 캠프 부대위원인 그런 사람 이준석이랑 똑같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전 총장과 면담을 한 뒤에 결정했다 KBS를 19년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쉽게 살 거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한 거예요 아니 1년 9개월을 한 유튜브를 그만둘 때도 나는 6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19년을 다닌 KBS를 그만두는데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보고 결정합니까 그게? 뭐 하여튼 지들은 그렇게 궁뎅이가 가벼워가지고 남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옛날 사람들은 맞선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지만 너무 쉽잖아 중요한 결정이 우리가 그랬겠냐고요 정말 그걸 몰랐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몰라서 저렇게 썼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이경민 작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할 때 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사실 3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프레임화된 양념과 후추로 친 거짓 7 사실 헬마우스 채널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조금 더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물이 엄청 들어온 거죠 지금 지금 여기서 조선일보 조지고 이러면서 하면 어그로 겁나 끌 수 있죠 노 살짝만 저으면 쫙 나가요 짱 나가죠 지금 뭐 무슨 딴지 게시판이나 클리앙이나 이런다 하면 난리거든요 여기서 해주면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유튜브 각이죠 누가 봐도 알아요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냐면 그런데 그 대응을 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갉아먹힌다라고 생각한 상식적인 사람들을 지들이 이겼다고 척하면서 2, 30년 버틴 거예요 90년대부터 헬마우스 같은 피해자가 한둘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뒤에서 쫄았네 하면서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갈 거면 육튜브나 윤서연이랑 무슨 차이야 똑같은데 그러니까 윤서연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일보랑 다를 게 뭐야 그래서 최근 제가 어렴풋한 어떤 뭐랄까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뭔데요 예전에 조폐지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3, 4년 됐는데 조폐지기라고 조선일보 페북지기 그때 저열한 무슨 인터넷 밈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막말 겁나 잘하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조폐지기 한번 교체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폐지기의 컴백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조선일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어요 예전 조폐지기는 본인이 누군지도 공개하고 아 그래요 꽤 중견 기자였어요 근데 그 연령대의 밈 사용이 아니에요 젊어졌군요 좀 더 최신 트렌드예요 좀 더 최신 트렌드고 어디에 가깝냐면 이준석에 가깝습니다 아 네 이준석에 가깝 그럼 언더정서는 펜코정서거든요 펜코정서고 DC정서인데 어 느낌이 아 저거 외주인가 아 약간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측입니다 아 이거 추측입니다 조선일보 필요함 해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고 음 근데 이제 어떻게 기사를 거짓말로 만들어내느냐 자 몇 가지 사실관계에 섞는데 이렇게 씁니다 하시피 아 저 하시피 전에 왜 그만둔지를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광주 커피숍 사장 배운천 씨를 배모 씨를 정치꾼으로 몰아간 친여 작가의 유튜브 채널이 문을 닫기로 했다 자 또 조선일보에서는 이 배모 씨의 이름을 떡하니 씁니다 이 두 개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좌표를 툭함 찍고 아니 왜 연결을 해놓냐고요 어? 아니 헬마우스 채널이 닫는 게 그렇게 자기네들 관심사안이었으면 우리가 한 말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백신과 사망을 엮는 것도 이렇게까지 거리낌이 없는 걸 보면 많이 해본 솜씨란 말이에요 딱 그런 거죠 많이 해본 솜씨죠 많이 해본 솜씨 그대로 하는 거죠 유튜브 헬마우스에서 스피커로 활약한 임모 작가는 아니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배 사장은 앞에 사장님은 이름을 써주고 나는 왜 임모 작가야 그분은 공공에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왜 거꾸로 하냐고 직업인데 거꾸로 하냐는 말이죠 지금 어감 열심히 쓰죠 지금 바로 앞에서 지가 스피커로 활약하니라며 스피커로 활약하는 사람을 왜 임모씨라고 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심지어 위에 이름 썼네요 기사에 그렇네 아 여기 옆에 캡처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라고 돼있네요 네 여기 이름 써놨네요 역시 역시 땡모씨가 범죄인 같아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활약한 임모 작가는 최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배씨는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니 문을 닫기로 한 게 기사 야마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또 다시 글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의도가 있는 기사들은 보통 이렇게 쓰여지죠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나도 돼 욕먹어도 돼 조리 돌림 당해도 되라는 근거를 쓰는 거죠 자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했다고 그렇죠 카페 사장님의 경우에는 그걸 안 했다고 이건 TMI잖아 이건 TMI 이건 기사에 필요 없는 정보값만 나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사실 3과 거짓말 7인데 이 기사는 사실 1과 거짓말 9 정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둔다는 것만 사실이야 나머지는 필요 없는 정보고나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값이에요 이 기사 내에서도 인과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과관계인 것 같은 냄새만 풍기죠 그렇죠 조선일보의 교모함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하시피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왜 채널을 운영을 중단하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지들 프레임에 맞는 거 지들 프레임에 필요한 것만 문장 몇 개는 뽑아쓰죠 뽑아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교묘하게 뽑았어요 이거를 앞뒤 순서 이런 거를 재조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호도해요 뭐라고 했냐면 헬마우스 채널 기획자인 하원기 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헬마우스 채널을 닫는다 정확히는 이제 운영을 중단한다며 6월을 마지막으로 정식 업로드는 종료한다고 했다 하시는 한 번 캐릭터와 롤이 고정되니 그에 부응하는 작업이 아니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중립적으로 가짜뉴스를 타격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과 민주당 진영을 위해 더 기울여달라는 이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하시는 20대 국회 때 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또 섞죠 몇 개가 섞여있는 거야 보세요 자 그만둔다 처음에 했다 운영 중단한다는 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건 사실관계죠 처음에 써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설명들은 없습니다 그거 다 빼버렸어요 왜 운영을 중단하게 됐는지 유튜브적으로 뭘 고민했는지 이런 거 빼버리고 한 번 캐릭터와 롤이 고정이 되니까 그게 아니면 오해가 쌓인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둔다 그리고 민주당 진영을 위해서 기울여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 그 어감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 활동으로서의 실효성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때의 그 어떤 동기부여 그 얘기를 안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핵심인데 안 썼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에도 이렇잖아요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다 부가적인 얘기에요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문장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다 있어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것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호돌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20대 국회 때 하시피가 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다 뭔 상관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도 어저께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 카페 사장님 데리고 이건 안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한 거잖아요 왜 여기다가 이걸 붙였느냐 민주당 진영을 위해 더 기울여달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시는 민주당 의원실 출신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시피가 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거는 5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잖아요 20대 국회 때에요 옛날이에요 옛날 그리고 그 뒤에 쌓인 하은기 씨 피의 경력이라는 건 그냥 출발점이었을 뿐이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광화문 1번지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김경수 경남지사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 평창올림픽준비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실 유인태 사무총장실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직이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이에요 자 추측일 뿐입니다 기자가 이 경력을 쭉 깔아놓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제일 미워 보이지? 그렇죠 우리 독자들은 손혜원 의원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인턴으로 하면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유튜브 딸이 유튜브 딸이니까 어디서 인턴이나 했겠지 근데 손혜원 의원실에서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를 지금 호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치졸함 말고는 동인이 없어요 기사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윤서인이나 유튜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는 굉장한 성의 있음이에요 아 윤서인이나 유튜브보다 성의가 있어요 아 성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치졸해요 아 더 치졸해 네 엄청 지금 신중하게 문장도 고르고 경력도 고르고 서칭도 열심히 하고 극우 유튜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좁혀지기를 왜 주신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졌던 게 하시피가 손혜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정보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턴이니까 그게 아니라 아 밖에다 얘기한 적이 없는 아니 뭐 하긴 하는데 거기에 주목해서 떠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네 그 얼굴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죠 야 조선일보 앞날이 어두컴컴합니다 누구랑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이준석 대표도 대표 되자마자 손절했는데 제가 CBS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그때 당선되기 전인데 거의 됐을 때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 어쨌든 약점이나 좀 잡아놓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육츠부가 김응모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면서 이준석 대표 엄청 막 하면서 거의 뭐 선거운동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과 이준석 대표의 친분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동원하곤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제 서랑설레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 저 저 육츠보라고 아냐 뭐 아유 뭐 보니까 뭐 자기가 예전에 강영석 의원실에서 뭐 뭐 고급비서하고 뭐 이럴 때 그렇죠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인사도 나누고 뭐 이랬다 이런 식의 친분과실을 하던데 혹시 뭐 뭐 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뭐 아 맞다 심지어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헷갈렸네 육츠보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뭐 그 사람이 뭐 나랑 뭐 자기가 강영석 의원실에서 구급비서할 때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고 본인이 강영석 의원실 구급비서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준석 본인이 이분도 하여튼 엄청 보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 그럼 윤서인이나 뭐 이런 사람은 댓글로 막 교류 뭐 엄청 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저는 원래 페이스북에서 누가 댓글을 달면 재밌는 댓글이 달린 거나 대응해줄 만한 댓글이 있으면 댓글 다는 거다 아 전략이 정해졌군요 전혀 친분이 없다 아 놀랍네요 현명하네요 빠른 손절 아 훌륭하다 제가 그래서 그날 직감 있습니다 아 당대표 되면 안티패미적인 데에서도 상당히 거리를 두겠구나 아 역시나 여전히 야 페이스북의 그 논조가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이에요 아 이런 거 이 정도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피의 그 손앤의원실 인턴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저에 대해서도 커리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메인 스피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메인 스피커 헬마우스 역할을 한 임 작가는 TBS, JTBC 등 다수 방송에서 시사 방송작가를 활동했다고 한다 이야 이게 부패에요 부패 겁나 못됐네요 부패 김밥만 먹겠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TBS, JTBC에서 이랬대 역시 TBS, JTBC야 작가님이 이랬던 방송사를 쭉 늘어놓고 거기서 두 개 꼽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뉴스공장의 TBS 그리고 JTBC 요거만 딱 꼽은 거지 그래서 제가 BBS, FM으로 방송작가를 처음 시작해서 BBS? BBS 네 불가방송 거기서 시사작가를 시작해서 MBN, 연합뉴스티비, YTN, 국회방송 MBC, TV조선까지 제가 하여튼 저는 돈 많이 주면 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자면 채널A만 못 가봤어요 방송작가에는 거긴 돈 얼마 안 주니까 돈 얼마 안 주니까 이거를 다 심지어 내가 TV조선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물론 3개월밖에 안 있었긴 하지만 아니 적으려면 공평하게 적자면 TBS와 TV조선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자고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에서 뭔가 임경빈 그러니까 임모씨가 눈에 날 짓을 눈밖에 날 짓을 했어 그랬다고 해서 MBN, TV조선 등에서 시사방송작가로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쓰지 않아요 심지어 TV조선은 니네 회사 아니니?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회사에서도 일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일한 우리 편인 것으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초기에 선혜원원실 인턴 얘기를 겁나 하는 그 친구들이 또 했었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쟤는 TV조선에서도 일해놓고 이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그 레퍼토리에서도 역시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거 사실상 지금 독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죠 기만이죠 기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팩트 틀린 게 어딨어 나는 다 사실만 말했는데 이 짓을 지금 60년째 70년째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도 여기 속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조합한 거짓말이다 지난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이런 조선일보의 이런 저널리즘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정말 화가 나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다들 이 조선일보의 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거짓말 프레임 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 더 심해요 사람이 속 좁아질 때 좋은 교재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대로 하는 거 예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XSFM입니다 콕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 나가는 게 비평활동이니까 비평을 하면서 어떤 전제를 달거나 추측을 한다 거기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방송을 틀어드렸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근거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면서 그거랑 연결 지을 수 있는 비평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심지어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 라는 형태를 띄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뒤에서 저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고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방송을 해보면요 아무도 제 맘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요 더구나 저는 다른 방송도 많이 해봤지만 MBC 정도 되면 정말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게다가 라이브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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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내 앞에 지금 김종배가 앉아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진행자가 아니고 김종배가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허쩐 소리를 하면 그분은 패널이고 뭐 그냥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요 사실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겁난단 말이야 방송가에서 김종배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요 뒤탈이 적게 만들어줘요 그럼요 까칠해서 그래서 방송을 준비할 때도 빡세게 준비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취재하는 과정이나 혹은 원고로 작성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하러 갔을 때 제작진들이 다 이미 수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왔고요 작가님 요거는 요정도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다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방송이 되거든요 생방송 중에 일부의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상태에서 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데스킹인 거고요 근데 조선일보는 데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방향으로 기울여서 가니까 지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할 거면 그냥 기절하지 마시고 여의도로 가시라 아니면 유튜브를 가십니다 여의도로 가라는 거는 저 사람들의 입장에 축복을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자리 어디?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회사 아 예예예 광주의 회사장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어떤 방송을 보고 폭언과 욕설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들러붓는 거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럼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합니다 뭐만 하면 맨날 욕먹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저처럼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더 좀 힘든 일이 되실 텐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실명을 걸고 뭔가를 외쳤을 때 이제 받게 되는 고통이죠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마찬가지로 배 사장님이 배 사장님에 대해서 배 사장님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 광주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역시 실명을 걸고 배 씨에 대한 어떤 비판 글을 오마이뉴스에 쓰셨더라고요 그 오마이뉴스 기사도 꽤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쏟아지는 엄청난 학이잖아 폭언 이런 거에 시달렸다고 이제 또 이제 추가로 후일담을 또 오마이뉴스에 쓰셨어요 네 이제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고 또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실명 비판을 하셨던 광주 고등학교 선생님이 후일담 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교집합을 찾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실명을 걸고 비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고 있다 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공언했던 대목이거든요 공론장에서 이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공론장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다 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공론장의 그 교집합을 못 만들도록 만드는 자들 거기서 거짓말을 꾸며내서 서로를 더 공격하게 만드는 자들을 공론장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므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 그렇습니다 거기를 똥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똥파리들을 퇴출시키고 싶었다 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였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종북좌팔 아니면 수국골통만 남으니까 그렇죠 서로를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은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실명까지 걸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내고 자영업자의 힘듦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갔으면 성공한 것 아닌가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발언이 이만큼 스피커를 탄 것은 원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신 셈이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실명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본인을 향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이나 이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건네드리고 싶고 생각의 방향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누구와 대화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조선일보는 아닌 것 같다 조선일보가 선생님께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끼리의 사회적 교집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아니니까 선생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거와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짓을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을 방해하고 선생님을 공격당하게 하는데 장 외에 널어놓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친구를 골라 사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에 본인한테 온 응원 메시지 같은 걸 공유를 쭉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꽤 화제가 돼서 타임라인을 차고 저한테도 보여줬던 게 메일 하나를 공유하신 게시글이었습니다 거기 실제 사장님이 쓴 글에는 카페에 찾아와서 응원해주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장님 표현들을 하면 민초들 민초들의 사연 이게 감동적인 측면이 또 있어서 공유도 많이 되고 회전되고 이랬는데 사장님이 실제로 직접 배전을 해가지고 커피를 볶는 로스토리샵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앞에 사연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메일 내용을 충분히 숙고하고 공유를 하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게 응원 내용 외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좀 문제적이다 저희가 그 메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일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사장님과 저 우리가 하는 대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편견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느 대목이냐면 평소 나라가 이 꼴이 난 주된 원인이 호남인들이 호남인들에게 있다는 편견으로 살아온 제게 사장님의 존재는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메일 보낸 분의 진심하고 별개로 본인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착한 호남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버리는 구나 내가 생각했었던 호남인들과 다른 호남인 사장님은 사장님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이 나라를 망친 호남인들과는 다른 호남 사람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거든요 나치 당원들도 지들끼리 만나면 겁나 반갑습니다 네 나치까지 아까 청소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에서 일배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들 반가워합니다 그럼요 인증하고 이러는 거죠 본인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일 보내신 분은 호남이 한국 사회를 망쳐왔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전통적으로 비주류였던 호남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망칠 수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사람의 이 메일 내용을 봤을 때는 호남이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고 이분 표현대로라면 문재인을 당선시킨 주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헬망스 코너를 통해서 한번 지적했던 성재준의 그 썸네일 전라도가 참 싫다 그거랑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문재인을 찍은 전라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지금 자기 손을 찍고 싶을 거다 이런 식의 레토릭 이 마타도어 물론 호남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이런 쪽의 분들 생각처럼 친노가 민주당의 친노 세력이 호남을 이용해왔다 이런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호남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주장 호남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이다 라는 거에 자칫하면 공유함으로써 동의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자칫하면 가장 저열한 방식의 지역주의자들 하고 호남 카페 사장님이라고 조선일보가 소개한 그분이 동조하는 사람으로 비춰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친구 맺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런 분들과도 거리를 좀 두시고 본인이 호남인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했을 때의 취지가 이런 사람들과 맞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한창 뭐 두 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조선일보 빼고 우리가 서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 조선일보 빼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 포털 편집권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포털 편집권의 문제나 조선일보의 프레이밍의 문제를 아무리 설명드려도 소용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뉴스 안 읽어요 포털에서 거기서 뉴스를 안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사장님 같은 분들 사실상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명밖에 안 가는 토론회에 모여서 그렇죠 근데 저열한 지역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에 의도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로 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를 조심해야 되겠다 네 헬마우스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 그럼요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이 저열한 지역주의다 저열한 지역주의에 내부자로서 호남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더 저열한 인식이 깔려 있다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헬마우스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조선일보는 우리가 보내버렸다라며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개새끼들아 당하면 느껴요 오해는 사람이 하는 거라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던 길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나랑 방송을 같이 하는 제작진들도 오해를 하고 있다니 아 그래서 원래 하려던 방송을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원래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인경민 작가가 나한테 통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일보 얘기는 한 10분 정도 하겠다고 아 근데 이 저거군요 그 원고스 다 빡친 거군요 저는 근데 항상 원고스 다 빡쳐요 원래 하려던 얘기를 다음주에 다시 하게요 헬마우스 뉴스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보통 환경단체 하면은 그린피스 말고는 이름을 알고 있는 단체가 없죠 없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녹색당 단체죠 네 가장 유명한 환경단체인데 이 그린피스는 언제부터 유명해지고 그렇게 커졌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옛날부터 유명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웬만해서는 유명해진 계기들이 항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 또 유엔 소속 산하단체도 아니고 네 네 모나리자도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화인데 원래는 안 유명했어요 사실 보자마자 겁나 유명할 그림이군 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온 국가가 국뽕을 빨개 만든 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건 이후로 유명해진 겁니다 뉴스사카이브에서 한번 전해드렸죠 자 그러면 그린피스가 유명해진 계기 1985년입니다 네 36년 전 이번 주입니다 7월 10일 그린피스의 감시선인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배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이 배를 타고 프랑스의 핵실험이 진행될 남태평양의 섬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응 이게 그린피스가 자주 하는 방식이죠 핵실험이 예정된 섬에 가서 그 섬에 정박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제게스식 전투기술이죠 응 일단 들이받는 네 혹은 스톰체이서죠 네 그 섬에 그냥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핵실험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방식으로 핵실험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네 근데 밤 11시 38분 갑자기 배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립니다 응 그리고 이 폭발로 인해서 사신기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누군지 몰라요 응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았지만 모두가 프랑스를 의심했습니다 응 왜냐면 프랑스의 핵실험을 저지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네 이런 의심에 프랑스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추측이라면서 부정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응 아무리 그래도 환경다치에 배를 폭파시키는 미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뭐 북한이나 중국도 아니고 프랑스인데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뉴질랜드의 경찰이 신혼부부로 위장한 프랑스의 정보기관의 정보원을 체포했고 응 정보원이 활동가로 위장해서 그린피스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무능한 정보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년 됐습니까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네 외국 사람 노트북 훔치다가 걸렸죠 걸려서 다시 죽고 간 네 정보원 직원이 정보원이 걸렸죠 응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던 프랑스는 퐁퐁해서 내려오고 응 그런데 뉴질랜드가 펄쩍 뛸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폭탄 테러를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펄쩍 뛰었고 프랑스는 깨갱했습니다 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의 발표가 걸작이었는데 해군이 작전 계획을 올렸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애인과 연애를 하느라 업무를 소홀히 다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측의 정보 수준에서 알아낸 일이라면 꽤 유능한 거죠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연애를 하느라 연애를 하느라 이런 일이 밝혔다 정확히 그 시간에 네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은 자기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그린피스는 유명해졌습니다 이러면 유명해지죠 네 정부가 배를 폭파시켰는데 그럼요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보상금을 받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워리어 2호를 사서 전 세계를 누비며 환경 감시 역할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그린피스 활동 보면은 극장에서도 광고를 하고 TV 광고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조그만 배 타고 가서 막 포경 방해하고 막 그렇죠 작살 쏘는데 아프 몸으로 막 가로막고 막 그러잖아요 겁나 과격합니다 네 세빙선 앞에 막 가로막고 네 그 배가 2배입니다 네 그 해양 유전 시추도 방해를 하고 해상 시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장면은 뭐냐면은 암아게또운에서 네 왜 시추선 위에 브루스 윌리스가 시위하고 있는 그린피스 배에다가 골프공 날리는 장면 있죠 하하하하하하 네 당신들이 타는 그 배는 무슨 기름으로 갈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배도 이 레인보우 워리어 2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도 몇 번 왔었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그 반액 운동도 하고 네 시민들이 직접 배에 타보기도 하고 네 그런 홍보 활동을 합니다 네 지금은 2호기도 은퇴를 했어요 네 2호기는 다른 구호단체의 병원선으로 기증을 했고요 네 현재는 3호기가 운항 중입니다 36년 전에 있던 일이고요 환경운동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인류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이 너무 심하다 자기만 메시아인 줄 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네 대안도 없이 인류의 위선을 더 증폭시키는 존재들이다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관련해서 만나봤고 동의하는 지점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식하게 안 싸웠으면 이런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칠레인가 페루인가에 선사시대 유적지를 막 밟고 다녀가지고 이 양반들이 큰 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재개스라고 하냐면 정말 재개스 기법으로 팬들을 모으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이럴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나쁘다 쳐 타율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업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걸 뒤져보면 그린피스는 여전히 무시물리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환경단체 치고는 운동 방식이 되게 빡세가지고 막 베이름이 워리어잖아요 네 막 갖다 받고 막 그래요 10초선 정말요 그 업적들을 뒤져보면 인류의 오늘은 그나마도 그나마 그린피스에게 진 빚 때문에 이 정도인 점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뉴스타카이버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얘기도 하나 해보죠 좋죠 아까 말씀드린 그 노트북 훔치다 걸린 사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5년 7월 5일 이게 벌써 6년이나 됐어요 2015년 제가 청취자일 때 우리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들은 기억도 나요 와 그랬군요 네 이탈리아의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서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자 목록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팀이 해킹을 당한 사건을 두고 어디가 어디를 해킹하고 어디가 어디를 해킹하려 했다가 어디가 해킹을 당했는지 누가 누구를 해킹하고 누가 해커를 비난을 했는데 양쪽 어느 해커를 비난을 했는지 약간 알 수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공개된 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 고객들은 거의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여기에 국정원이 끼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이 수단,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보기관은 들키면 안 된다는 게 생명과 같은 그렇죠 원칙이라는 걸 이 사건 때 다시 알게 된 게 그러면 고객이면 무슨 장삼이사 같은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놓고서 데이빗 존슨 뭐 이런 거 어 그렇죠 거기다 대구 육군 5163부도 이렇게 썼죠 네 이러면 그 숫자를 붙인 이유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그 업체도 내부 암호화를 한 번 더 해야지 국정원은 당연히 국외 대북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보 업체가 이런 기술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네 하지만 카카오톡을 해킹해달라는 주문 안내배 안걸리게 해달라는 주문 그때 말이에요 세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이걸로 들고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해킹해달라는 주문이 적혀 있었던 이메일이 뽀룩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갤럭시 해킹해달라는 주문은 이게 국익에 방해가 되는 주문이잖아요 삼성이 대노알 이때 그래가지고 약간 아이폰 주가가 살짝 올랐어요 이때 안철수 대표가 세정치 국민의회 의원일 때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폰을 해킹하는 시연을 열기도 했어요 저희가 안철수 대표 칭찬한 몇 안되는 사례였습니다 네 이 사람 쓸모있다 국회에서 우리 회사 뚫렸다 네 당시에 국정원이 이 악성코드를 어디에 심으려고 했냐면 이게 웃겨요 미디어 오늘 기자가 작성한 것과 튼 워드 파일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삼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피싱 애니팡 2 애니팡 2 모두의 마블 그래서 그게 참 그때 게시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분분했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누구나 심심하니까 이런 모바일 게임을 하잖아요 현지를 안 들으키기 위해서 아이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 그건 진짜 나쁜 거잖아 이상하게 국정원 직원의 순위가 높았다 그러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국정원이더라 5263 부대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네 당연히 국내 민간인 사찰룡이었죠 그렇죠 네 이게 자료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전세계 개발자들과 기자들이 이거 다운받아 읽느라 눈이 빨개지던 여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빨간 마티즈죠 그렇죠 국정원 직원이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빨간 마티즈에서 자살학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사장은 해외로 나갔어요 국정원은 고인이 죽음으로 증언한 유서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이상한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입장은 정말 많이 이상했었죠 일단은 언론이 지금의 버릇장머리인 거는 당연히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기사들이 도배가 됐었고요 네 니네가 안 그랬으면 안 죽었잖아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제가 그거는 너무 참 여러모로 황당한 일이었고 이정표였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임모 씨죠 당시 나이 이제 40대 중반쯤 제 나이쯤 됐을 겁니다 임모 씨가 죽기 전에 이 내국인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들 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국인 사찰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지워 그렇죠 없으면 뭘 지웠어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속이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노력이 너무 적잖아요 아니 이렇게 심한 심각한 사건을 속이고 싶으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왜 사람이 한 명 죽냐고요 아니 그래요 정말로 정보기관에 명운이 걸린 일이라 우리가 막 본 아이덴티티 보듯이 누가 죽어야 끝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게나 긴박하고 대단한 일이었으면 더더욱이 거짓말이 100% 그럴듯 했었어야죠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했고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제 20, 30년 후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를 정권이 어디로 갈지를 지켜본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의 국정원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다만 까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아마 그래도 정보기관의 특성이란 게 있으니까 쉬운 일은 또 아닌 부분 가자마자 풀풀 깔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동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가끔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나 지났잖아요 시간이 네 더 기다려 봅시다 뉴스 아이카브였고요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숱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서로 만족이에요 사실 헬마우스님은 꽤나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홀가분해졌어요 물론 최근에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 채널 종류에 따라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만 계속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헬마우스님은 지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지금 좋을 거예요 네 지들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윈윈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열받잖아요 원래 가려고 해서 가는 건데 뒤에다 됐고 그죠 쫄았네 얼마나 유치합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라는 설례를 만드는 게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가장 안 좋은 이유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이번 주의 헬마우스 코너였고요 다음 주의 헬마우스 코너는 불과 몇 달 전에 엄청나게 핫했던 이슈인데 상당수의 청취자분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이거에 집착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이슈를 꺼낸다는 것 자체로 약간 멀리서 보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핫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 근데 결말이 이상한 대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진짜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데 PD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헬마우스 코너 중에 가장 유익해요 이게 상상도 못한 결말로 가요 블록버스터 무비에요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 헬마우스 코너도 그리고 홍 교수와 함께 한국 공무원의 세계로 떠나는 토요일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우리 홍 박사님에 대한 되게 나쁜 놀림 그걸 봤어요 그래요? 홍 전 석사 모든 박사는 전의 석사였어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저녁 먹을 때도 홍 박사한테 강조했습니다 교수로 늙지 마라 교수로 늙겠지만 교수로 안 늙으려는 애를 써라 홍 교수는 그거 잘 알 사람이에요 홍 교수의 오랜만에 돌아와서 본 대한민국 관찰기를 토요일에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헬마우스 코너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422회에 다시 뵙죠 유승균 피디하고 윤석열 리디터였습니다 421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